퇴직수당이 있고요. 퇴직연금이 있어요. 퇴직수당은 여러분들 연금 말고도 별도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. 퇴직할 때. 900만원 받고 너 나중에 60세부터 67만 5천원 받을래? 이게 퇴직연금이에요. 퇴직연금 일시금은 야 너 지금 당장 한 번에 다 받을래? 하니까 5천 6백 9십 4만원. 그 다음에 퇴직연금 공제일시금인데 퇴직연금 10년 적혀있죠. 이렇게 10년치 67만 5천원이잖아요. 67만 5천원은 연금으로 받고 나머지는 한 퀴주는 거예요. 이해 되시나요? 일부는 연금, 일부는 한 번에. 이게 퇴직연금 공제일시금이고요. 퇴직일시금은 연금 수령만큼 근무를 못하셨을 때 한 번에 받는 거예요. 무조건 한 번에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. 어차피 연금이 안 되니까. 이게 퇴직일시금이에요.